진정한 가치 투자자들은 미래는 불확실하며 따라서 안전 마진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스터 마켓은 변덕스럽게 행동하며 효율적 시장 가설은 허튼 소리이고 기업에는 내재 가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어떤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 즉 혜자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좋다. 이런 복리 성장 기업들은 드물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야 한다. 그런 기업들이 내재 가치보다 싸거나 같다면 즉 밸류에이션이 적절하면 투자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이 투자 성공의 비결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장마리 에베이야르 님이 지은 가치 투자는 옳다입니다. 국내에서는 덜 알려져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선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투자 대가위 반열에 오른 인물이라고 합니다. 26년간 누적 수익률 4,395%를 달성하셨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15.76%입니다. 이 기간 동안 MSCI 선진국 지수 연평균 수익률은 11.29%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1,514%입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26년간 큰 차이로 시장을 이겨온 대단한 투자자입니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시장을 장기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은 인덱스 펀드나 지수투종 ETF에 투자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을 이기고 있으니 말이죠. 이런 훌륭한 투자자들의 투자 방법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노력하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투자대가 장마리 에베이야르의 성공 투자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장마리 에베이야르의 투자 철학 안전마진, 경제 전망 혹은 X나 Y기업의 이익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무덤덤하게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말하곤 했다. 정확히 바로 이 때문에 투자에 안전마진이 필요하며 오늘날 안전마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서 안전마진이란 것은 적정 가치 즉 내재 가치보다 30%에서 40% 싸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게 사는 이유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락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치 투자자의 고통 여러분이 가치 투자자라면 장기 투자자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적으로 벤치마크 지수를 따라잡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치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벤치마크 지수에 뒤처질 수 있다는 것, 달리 말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받아들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바로 이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나처럼 가치 투자자가 타당할 뿐 아니라 효과적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그 외에는 달리 믿을 만한 대안이 정말 없다. 벤저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에 대하여 여러 해 동안 나는 그레이엄 스타일과 버핏 스타일 사이를 말하자면 떠돌아다녔다. 그레이엄의 투자법은 정적이고 양적이며 재무상태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의 스타일에서는 미래를 심도 있게 전망하고 해당 기업의 보다 질적인 측면을 판단하려는 시도는 별로 없다. 반면 버핏의 주요 아이디어는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그래서 향후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여전히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소수의 기업들을 찾는 것이다. 이런 투자법에서 투자자는 내재 가치에서 할인했던 그 할인폭이 사라지는 데서가 아니라 내재 가치가 성장하는 데서 수익을 낸다. 여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벤저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이 어느 정도 유사한 투자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가치 투자 중에서 거의 양 반대쪽에 있는 투자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79년 내가 처음 투자업계에 발을 들였을 때 미국과 유럽 시장에는 1970년대의 암울한 시기를 거친 후라 그레이엄 스타일의 주식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그 후에는 우리도 성장했고 시장도 변했다. 때문에 우리는 버핏 투자법 쪽으로 좀 더 옮겨갔는데 이 과정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잘못 판단하면 투자 결과는 처참할 수 있다. 그레이엄 투자법의 경우에는 정적 가치에 큰 할인을 적용함으로써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전체적으로 나는 그레이엄과 버핏 둘 모두로부터 배웠다고 믿고 싶다.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 세부사항에 빠지거나 복잡한 특징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의 셋, 넷 혹은 다섯 가지 정도의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나는 그런 분석 작업을 하는 매우 훌륭한 분석팀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할 일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들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분석의 초점을 잘 맞추는 것이다. 저가 매수 기회 찾기 대개의 경우 매수하게 된 기업들의 단기 전망은 그 기업의 고유의 문제 혹은 경기 주기적인 이유로 좋지 않다. 그런데 최고의 저가 매수 기회는 단기 전망이 형편없는 기업이 얼마 전에는 성장 투자자들이 인기주였던 경우 그리고 그 기업이 당면한 문제가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을 때 오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정말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투자했다면 그리고 그 생각이 옳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 투자는 아주 매력적인 것이 된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인기주였는데 단기 전망이 악화돼서 주가가 폭락한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레버리지는 위험하다. 보다 일반적인 실수 중 하나는 레버리지의 잠재적인 충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물론 레버리지의 효과는 양방향으로 발생한다. 여러분이 사업 부문별 가치압산 분석을 해서 그 기업의 자산가치를 100달러로 평가했다고 해보자. 이때 그 기업의 부채가 70달러면 그 기업의 자산가치는 불과 10달러만 과대평가했어도 실제 자기 자본 가치는 30달러가 아니라 20달러가 된다. 크게 보면 10%의 오류는 그렇게 큰 실수가 아니지만 레버리지가 과도할 경우에는 큰 실수가 된다. 적절한 투자 분산,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 3에서 40개 종목만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나는 그런 최고의 아이디어가 어떤 것들인지 미리 알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그런 최고의 아이디어를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그런 것만 보유했을 것이다. 워렌 버펙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좋은 기업의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5개 종목의 자산의 대부분이 투자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마리 에베이야르 님은 자신은 워렌 버펙처럼 훌륭한 투자자가 아니라서 최고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분산해서 투자한다고 그렇게 겸손한 말을 합니다. 현금. 우리의 현금 잔고는 그야말로 잔고다. 투자 아이디어가 많으면 현금은 5% 정도에 불과하지만 투자 아이디어가 많지 않고 적절한 투자 상황이 아니면 현금이 쌓인다. 여기서도 현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금에 대한 투자. 우리는 금을 상품이 아니라 극단적인 결과에 대비한 일종의 보호수단으로 본다.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1, 2주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긴 기간 동안 하락한 대부분의 시기에 금 가격은 상승했으며 이는 우리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받은 타격을 일부 상세해줬다. 그렇다고 우리가 보호수단으로 무작정 금에 매달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금의 보호 프리미엄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할 때 혹은 보호수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릴 때가 올 수도 있다. 워렌보팻은 금 투자는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요. 약간 가치 투자자 분들도 투자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장마리 에베이아렌님의 투자 철학을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이제 좀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치 투자는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는 큰 천막이다. 가치 투자자들은 자신만의 길을 가며 자신의 고수가 두드리는 북소리에 맞춰 행진한다. 가치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들 혹은 매매자나 투기자로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항상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주변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관심을 갖지만 가치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1949년 그레이엄은 또 다른 책 현명한 투자자를 출간했는데 이 책에 대해 워렌 버핏은 지금까지 나온 투자서 중 단연 최고의 책이라고 했다. 이런 워렌 버핏의 말에 나도 진심으로 동의한다. 1991년에 출간되어 지금은 절판된 안전마진을 쓴 세스 크라만 2024년 페르난도 디즈와 함께 현대 증권 분석을 출간하고 그 외 여러 권의 책을 낸 마틴 휘트먼 투자에 대한 생각을 쓴 하워드 막스 그 외 몇 사람이 매우 흥미로운 책을 쓰기는 했지만 말이다. 현명한 투자자에는 20개의 장이 있는데 모두 매우 읽을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다. 여기서 나는 그레이엄이 말한 세 가지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는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주식시장의 미래에 적용되는 말이며 너무 분명한 말이다. 미래는 신만이 알고 있지만 신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주변에는 올해 말 다우지수가 몇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식의 말을 해대는 싸구려 글쟁이와 돌파리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여러분에게 소수점까지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행운이다. 물론 이들의 말은 헛은 소리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그레이엄과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모두 미래에 대해 겸손하라고 말한다. 하이애크는 197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기념 강연에서 나는 틀릴 가능성이 있는 정밀한 지식을 실천하기보다는 많은 것이 확실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어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맞는 지식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둘째 아이디어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레이엄은 일종의 완충장치인 안전마진을 요구했다. 그레이엄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안전마진은 건전한 투자의 비밀이다. 이에 대해서 현명한 투자자 20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레이엄은 1920년대에 액면가로 팔린 부동산 채권을 예로 들었다. 1930년대 대공황기에 부동산 채권 중 많은 채권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고 어떤 경우에는 가격이 액면가 1달러당 10센트 밑으로까지 폭락했다. 약 90%에 해당하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이 가운데 많은 채권이 꽤 안전한 가격이 되었는데 이는 채권의 실제 가치가 시장 호가의 4배에서 5배는 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레이엄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마진 이외에도 분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말이다. 셋째, 현명한 투자자에서 그레이엄은 가치와 가격을 구분해 이를 비교하는 그의 기본적인 시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증권은 시장 심리의 기초에 매매되는 단순한 종이 이상의 것이며 투자자는 사실 기업의 부분 소유자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한증권의 내재 혹은 중심가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재가치 투자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비법이나 공식 또는 블랙박스는 아니다. 내재가치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따라서 실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재가치 투자법은 최선의 투자법이다. 가격이 내재가치에 비해 크게 낮은 증권에 투자하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런 심층가치 투자법, 딥밸류 투자법은 때로는 재무상태표 중심적이다. 재무상태표 중심의 내재가치 계산법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내재가치 계산법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래서 재고 자산과 자산의 실제 가치의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된 장부가를 계산해서 그 가치가 주가를 크게 예컨대 30에서 40% 초과할 경우 그 주식을 사면 된다. 그런 후 경영진이 어떤 큰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지 가장 중요하게는 그 기업이 이미 장기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거나 곧 접어드는 것이 아닌지만 걱정하면 된다. 즉 재무상태표 중심으로 내재가치를 계산할 때는 재고 자산을 적정하게 측정을 해야 되고 자산도 취득 시점의 가격으로 재무제표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 가치로 다시 계산을 해서 장부가를 새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기업의 가치가 실제 가격보다 30에서 40% 초과할 경우에는 그 주식을 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제는 경영진이 실수를 하고 있지 않아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사양산업이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치투자자가 타당한 한 가지 이유는 오렌 버핏에게도 적용되는데 가치투자자가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그의 책에서 시장 참여자 전체 집단으로서 미스터 마켓이 조울병적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우에는 과도하게 낙관적, 탐욕적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과도하게 비관적, 공포에 떤다라는 것이다. 1960년대 학계를 중심으로 특히 시카고 대학 교수들이 효율적 시장 가설 혹은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합리적이며 한 기업에 대한 모든 뉴스는 즉각 그 기업의 주가에 반영된다고 가정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 가설은 인간의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효율적 시장 가설을 주장한 학자들이 그보다 10년도 훨씬 전에 나온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을 읽었더라면 그런 가설을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했다. 그런데 일단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전체가 의심스러워진다. 그런데 아직도 거의 모든 곳에서 이 모형을 가르치고 있다. 워렌 버핏의 주주서안 같이 투자자라는 천막의 반대편 끝에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자이자 친구인 워렌 버핏이 있다. 워렌 버핏은 잠시 벤저민 그레이엄 밑에서 일한 후 독립해서 자신의 길을 갔다. 그리고 파트너인 찰리 멍거의 도움을 받아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상당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조정했다. 이런 조정은 버크셔 해설웨이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안에서 주로 다루어졌으며 그의 주장이 옳은 경우가 많았다. 워렌 버핏은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경영진이 전체 잉여연금 흐름을 매우 수익성 있게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면 배당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기본적으로는 나도 이 말에 이의가 없다. 그러나 가치투자자들은 자기자본이익률 즉 ROE는 높지만 성장 잠재력은 평범해서 사업에 재투자할 자금보다 많은 잉여연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우리는 고성장 기업을 찾지는 않는다. 주가가 매우 비싼 경우가 많고 최고 경영진이 고성장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해서 운전사가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 결국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레이엄과 마찬가지로 워렌 버핏의 경우도 모든 것은 계량적인 것, 숫자, 공개된 정보, 즉 회사의 연차보고서 및 SEC 제출 연차보고서 10K나 의결권 위임 권유장 등으로 시작된다. 재무제표의 주석들도 모두 포함된다. 투자자는 먼저 숫자에 만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 관련 자료들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른 투자 대상 기업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레이엄도 기업의 경쟁력에 일부 관심을 가졌지만 그 질적 특징을 주로 소개한 이는 워렌 버핏이었다. 워렌 버핏은 여러 이유로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 그가 말한 이른바 혜자를 가진 기업을 찾았다. 어떤 면에서 워렌 버핏은 경영진의 질보다 기업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가 말한 것처럼 좋은 경영자가 나쁜 기업을 맡아 열심히 경영할 때도 그 기업의 나쁜 명성은 변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가치를 계속 창출할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물론 판단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판단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가치를 계속 창출할 기업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가면서 좋았던 사업 모델이 바뀔 수 있고 경영진이 무분별한 기업 인수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제국 건설에 나서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가치를 계속 창출할 기업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이걸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연 내가 중장기적으로 가치를 계속 창출할 기업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해자를 찾는 일은 시간이 걸리지만 잠재적으로 그레이엄의 방법보다 훨씬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워렌 버핏의 방법에서 한 기업의 내재 가치는 해자의 질로 결정된다. 따라서 내재 가치에서 할인된 가격에 안전마진이 있는 것만큼 해자의 확인된 질에도 안전마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주가가 현재 내재 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해자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있고 장기적인 내재 가치의 예상 증가치가 평범한 수준 이상일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재 가치에서 할인된 폭이 적거나 전혀 없는 가격에도 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여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은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산다고 합니다. 즉 그저 그런 기업을 싼 가격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내재 가치에서 할인된 폭이 적거나 없더라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레이엄식의 안전마진이 없어도 워렌 버핏이 말한 해자가 충분하다면 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레이엄의 담백공초 투자와 가치함적 1976년 벤저민 그레이엄이 세상을 떠나고 한참 후 워렌 버핏은 그레이엄의 투자 스타일을 담백공초 투자법 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재무상대표에 기초한 다소간 정적인 측정으로 계산한 내재가치가 주당 50달러로 추산되는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을 30달러에 매수해서 내재가치에 근접한 45달러부터 매도를 시작해 50달러에 매도를 마쳤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이것은 마지막 남은 담배 한 모금을 맛있게 다 피운 것과 같고 그것으로 이 주식은 그 역할을 다한 것이 된다. 맛있게 피울 마지막 한 모금이 남아있는 담백공초 같은 주식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 바로 담백공초 투자법이다. 벤저빈 그레이엄의 투자법이 오렌 버핏의 투자법에 비해 판단에 덜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실수는 있을 것이다. 도쿄시장의 경우 저점에서 급등한 2016년 현재도 이 책이 2016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순현금이 시가총액보다 큰 기업들이 있다. 대부분 소용주다. 이런 기업은 사실상 마이너스 가격에 매수하는 셈이 된다. 다음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다. 예컨대 이 주식을 매수할 당시까지는 어느 정도 수익성 있던 기업이 향후 몇 년에 걸쳐 큰 손실을 내고 그 결과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모두 고갈되어 버리는 경우다. 여러분이 실수를 저질러서 확실한 것처럼 보였던 투자에서 돈을 잃음으로써 그 실수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여기서 무슨 가치함정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다. 그저 실수만 있을 뿐이다. 마틴 휘트먼이 즐겨 말하는 것처럼 잘못될 수 있는 뭔가는 늘 존재한다. 여기서는 가치함정이라는 건 없고 싼 주식을 샀는데 그 가격이 더 낮아지면 그것은 그 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싸다고 무조건 사서 장기적으로 버티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 기업을 체크를 해서 그 기업이 큰 손실을 내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비전이 없어졌는지를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기업의 질적 특징과 관련해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기업의 주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주요 강점과 약점이 4개에서 5개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머지 특징들은 사소한 것이며 무시해도 별 문제가 없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점이든 약점이든 그 기업의 주요 특징은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뒤에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 투자한 사례가 나오거든요. 임산업과 부동산 산업은 자산보호 기능이 있다는 것이고 자금 운용업은 이익률이 높은 자산 경량 사업이라는 것이고요. 맥도날드는 경영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철도 산업은 최고의 자산보호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철도 회사도 최고의 자산보호를 제공하는 사업 중 하나다. 1980년대 초 우리는 세 가지 이유로 벌링턴 노던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즉 철도 규제가 풀렸고 철도 회사에는 큰 자산이 있었고 주가가 매우 낮았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주식을 50달러에 샀는데 4년 후에도 여전히 50달러지만 5년 차에 100달러가 된다면 나는 4년 동안 내 돈이 불입자금으로 묶인 것에 불평하지 않는다. 5년 만에 내 돈이 두 배가 되었으며 이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벌링턴 노던의 경우 우리와 소수의 또 다른 투자자들은 인내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벌링턴 노던을 약 20년간 보유했는데 안타깝게도 워렌 버핏이 벌링턴 노던을 인수하기 전에 매도했다. 결과적으로 더 큰 기회를 놓친 셈이다. 혜자 주식의 적정 매도 워렌 버핏의 투자법에 대한 한 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주가가 현행 내재 가치에 도달하면 그 주식은 자동으로 매도해야 하는가 일 것이다. 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는데 물론 그리 도움이 되는 답은 아닐 것이다.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한 기업이 복리 수익을 내는 좋은 혜자 기업 이라고 강하게 믿는다면 주가가 조금 혹은 다소 과대평가되었다고 해서 매도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주가가 크게 과대평가되었다면 최소한 보위량의 일부는 매도해야 한다. 워렌 버핏도 1990년대 말 코카콜라 주가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을 때 그 일부를 매도했어야 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분명 그렇긴 하지만 버핏 진영의 일부 투자자들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코카콜라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상승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했다. 앞서 내가 말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 버핏 투자법의 안전마지는 내재가치에서 할인된 가격만큼이나 기업의 확인된 지뢰도 존재할 수 있다. 확실히 워렌 버핏의 워렌 버핏의 투자법의 투자법의 핵심은 그 기업의 질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낮은 것도 좋지만 기업의 질이 훌륭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나는 1982년 시장 저점 근처에서 당시 매우 소금요였던 우리 펀드에 맞게 버크셔 해사회의 주식을 한 주 매수했다. 당시 버크셔 해사회의 주가는 이미 증명된 버핏의 탁월한 장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장부가에서 할인된 가격이었다. 몇 년 후 버크셔 해사회의 주가는 장부가에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상승했고 이때 나는 그 주식을 매도했다. 큰 실수였다. 나는 버크셔 해사회의 와 다소 비슷한 그러나 버크셔 해사회 만큼은 전혀 아닌 유럽 대륙의 여러 지수 회사들에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지주회사에 대해 좀 더 알았어야 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충분히 의미있는 긴 시간 동안 회사의 실적이 매우 좋으면 주가가 현행 내재 가치에서 조금 혹은 약간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 되어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2년 나는 15년 전 매도한 것보다 훨씬 좋은 가격에 버크셔 해사회의 주식을 다시 배수했다. 투자는 단순하지만 쉬운 것은 아니다. 사실 벤저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은 투자를 어느정도 단순화했다. 적어도 투자업계의 골칫거리인 컨설턴트들 그리고 월스트리트와 비교하면 그렇다. 그러나 투자는 쉬운 것이 아니다. 판단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워렌 버핏의 투자법에서는 특히 그렇다. 그리고 버핏 투자법에 비해 판단에 덜 의존하는 그레이엄 스타일의 주식도 많지 않다.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일부 소용주와 초소용주 등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여기도 너무 동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투자가 원칙 또는 해야 될 일은 정말 단순한데 그것을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기술적 매매자들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볼 때 차트에 기초한 이른바 기술적 매매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충분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믿는다면 잠시 동안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활용하는 가치평가 지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당순이익 대비 주가 배수인 퍼 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런데 나는 재무상태별 관심있게 보는 애빗 대비 기업가치 EV 배수를 선호한다. 과도한 레버리지는 양방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투자자의 사업 및 투자 유지력을 감소시키거나 없애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경기저점에 자본적 지출을 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투자 유지력은 매우 중요한데 가치 투자자는 당연히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기업가치는 이게 EV입니다. 간단하게 주식의 시가총액에 순금융부채를 더한 것 아니면 시가총액에서 순현금을 뺀 것이다. 그리고 애빗은 이자 및 세금 차감전 이익이다. 이 두 지표 모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가치 투자자들은 안전성 즉 건전한 재무상태표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적거나 없어야 한다. 이 기업가치나 애빗은 인터넷 보면 수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간략히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이 활용하는 평가지표는 애빗 대비 기업가치 배수 즉 EV앱이 시다. 지금까지의 투자 사례를 보면 다소 좋은 기업의 경우 EV앱이 6에서 8배까지 정말 매력적인 기업은 8에서 10배까지 기꺼이 돈을 지불했다. 이 가운데 아주 예외적으로 어떤 기업은 EV앱이 10에서 12배인 경우도 있었다. 이론적으로 보면 오늘날에는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EV앱이 배수에도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즉 EV앱이 또 퍼와 비슷한데 사용하는 변수만 다른 것입니다. 금리가 낮은 경우에는 높은 퍼 또 높은 EV앱이 정당화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으면 퍼값이 더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고요. 그리고 현금흐림 할인법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나 실제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이스크의 경우 하워드 막스를 좋아하던 마틴 휘트먼은 일시적인 자본평가 손실과 영구적인 자본 잠식간의 핵심적인 차이를 구별했다. 전자는 전혀 걱정할 게 없는 일이고 후자야말로 진정한 리스크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계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변동성은 리스크가 아니다. 오렌 버핏이 말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오르내리락 하면서 얻는 15%의 복리수익을 원하는가 아니면 계속 오르기만 해서 얻는 10%의 복리수익을 원하는가 그 답은 자명하다. 즉 변동성이 있으면서 15%의 복리수익이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하고요. 일시적인 자본평가 손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자본 잠식을 받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갑자기 실적이 나빠져서 망한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써서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청산당한다거나 그런 것이 정말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치투자자의 자세 가치투자자들은 독립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따라서 두 명의 가치투자자가 있다고 해도 이들이 서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이들은 벤저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 두 가치투자 거장의 가리침을 자신에 맞게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나 그레이엄 추종자든 버핏 추종자든 혹은 우리 퍼스트 이글처럼 이 둘 모두를 추종하든 진정한 가치투자자들은 그레이엄이 말한 것처럼 미래는 불확실하며 따라서 안전마진을 두어야 하고 미스터 마켓은 변덕스럽게 행동하며 그러므로 효율적 시장 가설은 허튼 소리이고 기업에는 내재 가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말한 것처럼 어떤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 즉 해자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좋고 이런 복리성장 기업들은 드물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야 하며 이들의 밸류에이션이 적절하면 투자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게 제가 인트로에서 이야기한 건데 여기에 투자의 핵심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실천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제가 인상 깊었던 구문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군중이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군중과 멀리 떨어져 있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1998년 시스코를 이익의 100배나 되는 가격에 매수하는 것을 거절했지만 1999년 지붕이 무너지기 전 시스코의 가격은 이익의 200배까지 올랐다. 성장 투자자 garp 즉 그리 높지 않은 적절한 가격의 성장주 투자자 모멘텀 투자자 기술적 투자자 등 어떻게 부르든 가치 투자자가 아닌 다른 대다수 투자자들은 최소한 내가 종사하는 뮤추얼 펀드 업계에서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군중 속에 있는 것이 더 따뜻하니까 말이다. 대부분의 위치얼 펀드는 유사 지수 펀드다. 이들의 포트폴리오는 단기적으로 지수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수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감히 군중과 멀리 떨어지지 못하며 혹 군중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해도 그 다음 몇 달 동안 효과를 내지 못하면 곧바로 무리 속으로 돌아간다. 오렌 버핏은 장기적으로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높은 IQ가 아니라 기질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내가 보기에 이 말은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면 기꺼이 군중과 반대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울사를 거슬러 헤엄치듯이 말이다. 단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만 그래야 한다. 그냥 늘 반대로 하면 기계적인 반대 투자자에 불과하다. 즉 군중과 반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것이 야구든 투자든 간에 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2014년 오스트레일리아 오픈과 2015년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한 스위스의 테니스 스타 스탄 바브링카는 노력했고 실패했다. 괜찮다. 또 노력하고 또 실패하라. 좀 더 잘 실패하라. 는 1969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샤미엘 베게트의 말을 문신으로 새겼다. 겸손에 대한 헌사일 뿐 아니라 노력에 대한 헌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겸손과 노력은 같이 투자자가 최선을 다해 추구해야 할 덕목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력했고 실패했다. 괜찮다. 또 노력하고 또 실패하라. 좀 더 잘 실패하라. 이게 성공으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실패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개선을 해서 또다시 노력하고 실패하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성공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능력의 범위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의 절대 팔지 마라. 언젠가 브루스 그린 왈드는 자세히 살펴보면 워렌 버핏은 지금까지 주로 4개의 업종 은행 보험 언론 필수 소비재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최근 워렌 버핏은 철도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다른 자본 집약적인 기업에도 투자했다. 이는 그가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브루스는 버핏은 거의 절대로 팔지 않는다고 했다. 첫째 버핏은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그는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 즉 혜자를 가진 기업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기업이 가치를 계속 창출하고 주가가 불합리한 수준까지 너무 높게 오르지 않는 한 그런 복리수익 기계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퍼스트 이익을 펀드는 낮은 포트폴리오 회전률에서 알 수 있듯이 매도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이는 자연이 어느 정도 우리 펀드 주주들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우리의 거의 모든 실현 이익은 장기적인 것이다. 여기서 너무나 마음에 드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복리수익 기계들입니다. 즉, 꾸준히 자신에게 돈을 창출해주는 그런 기업을 한번 샀다면 평생 팔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50년 전 우연히 오마아에 살게 되었다. 이들은 워렌 버핏의 친구나 이웃이 되었다. 이들이 보기에 워렌 버핏은 뭔가 알고 말하는 사람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했다. 이들은 워렌 버핏을 따라서 이따금 그리 크지 않은 소소한 돈을 투자했다. 이후 워렌 버핏은 40년 이상 연봉리 20%의 수익을 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복리는 세상의 격리 중 하나다. 결국 워렌 버핏을 따라 투자한 친구와 이웃들은 오늘날 큰 부자가 되었다. 나는 워렌 버핏같이 위대한 투자자는 전혀 아니다. 우리 펀드들은 40년 동안 연 20%의 복리 수익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펀드들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의 붙임을 극복하면서 좋은 실적을 냈다. 하지만 저자는 15.76%를 냈죠. 많이 훌륭한 실적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행복한 소수는 그들이 인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자 이렇게 장마리 에베이야르님이 지은 가치투자는 옳다의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도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서야 읽게 되었고요. 제가 소개는 거의 1장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나머지 장에 있는 내용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투자해온 여정을 설명해주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책으로 읽거나 어떤 기업의 흥망성세를 읽는게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책도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긴 시청해 주셔서 감사 하고요 다음 시간 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